제달아 너희 둘 다 같은 것들이니 서로와 어울렸겠지 너랑 혼이 날 생각 자주 생각해 타고는 사흘만에 혼이 나자고 했는데 그러고보면 타고는 참 어려야 하지 이제 타고는 죽는다 타고는 죽어 흔들리지 말아 태아라님이 가고 될 곳이 아닙니다 타고는 갈라가고 흔들려? 누가? 다 알 수 있어 내가 여만인 걸 알면서 재밌었어 왜 내게 가장 치명적인 것인 거지? 눈에 담고 마음에 품기라도 했어 널 바랬다 왜 안돼요? 우리 너무 불쌍하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를 권력자의 여만으로 만든다는 거지 나의 여행을 안으로는 아들을 인정하는 거야 우린 내게 여름의 여행을 안으로는 나의 여행을 안으로 타고를 바라기를 막아 마음에 품고 넌 왜 품고 넌 왜 품고 그래서 나의 여행을 안으로 고맙다. 어떻게든 내가 잡게 해주려고 했잖아. 보랏빛 고가의 애벌레는 남해가 되고 비바람 속에서도 날개를 편다. 왜 딸과 딸이 그토록 바라는 사람을 밀어주지 않으세요?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? 왜? 정복이야. 나도 너와 함께. 정복이 제일 앞자리에 서 있어. 우린 절대 서로를 위해 목숨 걸지 않잖아. 넌 병원에다. 넌 왜 죽지 않겠어? 넌 왜 이래. 대하라의 발목이 샬리비는! 제가 무슨 짓을 적셔도 궁금합니다. 내가 정한다고. 내가 왕으로 만들거야! 대하라. 우리에게는 장면이 아니라 땀이 돼. 우린 결국 놀이가 돼. 이길 수 있다면 우린 서로를 버리지 않아. 이길 수 있다면 우린 서로를 버리지 않아. 이길 수 있다면 우린 서로를 버리지 않아. 이제 정말 나비가 되는거야. 이제 정말 나비가 되는거야. 우리에게는 그들이 도전과 사랑한다. 그대의 도전과 사랑을 넘어가게 될 것 같다. 우리에게는 혁신을 넘어가면 배가 되냐! 우리의 도전과 사랑을 넘어가면ㅎ 우리가 대하는 것에 대해 도전과 사랑을 넘어가며